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2급 실기에서는 차트 문제가 5문항의 차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 문제이구요. 문제의 엑셀 파일과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트의 5문항에 수정하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번째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계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합계를 선택하시고 삭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거나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합계 영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합계를 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구요. 합계를 선택하고 딜리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하구요. 두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누적 가로 막대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시구요. 두번째 있는 누적 가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셔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차트 요소, 차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더하기, 차트 요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또는 차트 위쪽에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 표시가 되구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를 이용하셔서 차트 제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차트 디자인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셔서요.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시구요. A1셀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서 A1셀과 연동될 수 있도록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장학 계열에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장학과 가계장학과 근로장학이 있는데 회색 계열의 근로장학을 선택하구요.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현재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끝에 라고 선택하면 막대 안쪽 끝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에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구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활용할 수 있구요. 또는 위쪽에 차트를 선택하고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효과라고 있구요. 그림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구요.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를 입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택한 차트 영역에 첫번째 치유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너빗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하시고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결과 시트에 작성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차트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를 작성할 때 실수로 이 차트를 다 지우고 만드시면 안되구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